시프트업이 기관 수요의 측에서 흥행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설문조사에서 시장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시프트업이 이번 기업 공개에서 흥행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게임 시장 둔화 분위기와 앞선 코스피 게임사들의 주가 아락 전례는 공모응행 변수로 꼽힙니다. 크래프톤 이후 3년 만에 등장한 조단익 게임사 시프트업.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데일리TV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77.3%는 시프트업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시프트업 희망 공모가 적정성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게임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 부분도 시프트업은 소규모 인력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에 이어 신작 스텔라블레이드까지 좋은 성과를 내 게임 제작 역량을 입증한 점도 근거로 꼽혔습니다. 변수는 글로벌 게임 시장 둔화 분위기와 코스피 게임사들이 상장 후에 주가가 폭락한 전례입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크래프톤과 넷마블은 상장 후 차기작 흥행에 실패하며 주가가 공모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시프트업이 준비 중인 중국 판호 발급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 측은 밸류에이션 상정에 있어서 중국 판호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밸류에이션의 중국 판호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호와 무관하게 주가가 폭락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니케와 스텔라블레이드라는 훌륭한 두 개의 IP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이 형성이 되었으며 어쩌면 중국 판호에 대한 가능성도 잠재적으로 열려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프트업의 독보적 입지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상장을 자신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RPG라든가 FPS라든가 이런 메인 장르의 게임의 IPO에는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프트업처럼 서브컬처 장르에서 이만한 규모의 IPO는 업계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 최초 딜에 이만한 만큼 대단한 가구로 임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이 게임사 IPO 잔혹사를 끊고 증시에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